안녕하세요. 게이체조 선수 강하슨입니다. 네오는 지금 9살, 둘째 네꾸도 3살. 네꾸는 좀 다가가서 놀자고 이렇게 하는데 네오는 싫다고, 저기 가라고. 고양이 용품이 없거든요. 스크래처 하나 보이는데 식기도 있고 컬러풀 하우스. 오, 우와. 아유, 새집 됐어. 와우. 와, 문 열매, 열쇠. 이게 혹시 성화 봉송할 때. 진짜요? 저희 집 아닌데요? 저희 집 아닌데요, 여기? 아유, 그렇죠? 다시. 저에게볼 수 있을까?